제 어릴때 저는 대봉동에서 대봉초등학교, 대구중학교를 나왔습니다. 남산동으로 그래서 그런지 참 음악을 즐기기가 참 여건이 쉽지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 초등학교 친구를 보면 좋은 선생님들 찾아서 또 서울에 가서 연대나 또 서울대 교수님들한테 배송받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 참 부러워했습니다. 저는 이제 한 조선일보에서 3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만 대구가 참 음악, 문화 쪽에서 큰 발전을 거둔 데 대해서 참 놀랍고 반가운 그런 일이 강한데 우리 대구의 공연, 뮤지컬, 음악 클래스 사조직 음악 모임을 하고 있는 음악 청년들 알았고 knowing